별달거리 하겠습니다. diversific 전에 점점의 동건 쿱따 쿵 2번 가락 해야 되지요따 쿵쿵따 쿵쿵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중에 빨라지지 마시고 같은 세트 빠르기를 같이 하셔야 되니까 1번 2번은 같은 빠르기로 그 다음에 1번 2번이 또 조금 빨라지면 거기가 빨라져야 됩니다 1번부터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다시 동동 쿵따쿵 쿵따쿵따쿵 쿵따쿵쿵따쿵 쿵따쿵쿵따쿵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척, 동척, 동척. 잘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휴머리 부분에서 4번으로 약속을 했는데 4번, 2번을 한 세트로 해서 그걸 4번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덩덩 쿵따쿵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락 대신에 대사가 들어갑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그 다음에 땅을 보고 농사지 그러니까 덩덩 마지막 가락을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노사짓고 하고 난 다음에 첫번째 가락번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사하고 첫번째 또 대사하고 첫번째 대사하고 첫번째 딱 4번 대사가 4가지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쿵따쿵 쿵따쿵쿵따쿵쿵따쿵쿵따쿵쿵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덩덩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장단을 하시고 하늘을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덩덩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덩덩 다시한번요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하나 둘 셋 넷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하나 둘 셋 넷 다 두번째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을 할테니까 지금 외우십니다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입니다 문맹이 맞는다고 올해도 대풍일세 내년에도 대풍일세 하지 마시고 요와 새로 끝을 내주십니다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대풍이요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세번째 장단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덩덩 그렇죠 그 다음에 덩덩풍 덩 해보겠습니다 달아 달아 시작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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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하고 이번에는 장단을 안칩니다 아 맨 마지막에는 대서만한 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하고 던지셔야 돼요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덩덩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조금씩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운 하늘보고부터 어둠 속에 불빛이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마지막 네 번째 장단 1번 2번을 치고 하늘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넷 넷 올해도 올해도 태풍이오 내년에도 풍요리스트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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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화두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다 아 사실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대사를 이제 맞갈수록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치시다가 대사 나오는데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이렇게 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극과곡으로 펴려면 앞에 433 그런 식이니까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앞머리만 크게 하시고 뒤는 안 들리게 하셔도 돼요 맨 마지막에 이게 지금 느린 정도인데 별자거리에 막 몰아가가지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연주 실제적인 연주에서는 몰아악 꺼리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 들으실 때 그러니까 액센트는 처음에 말 하늘 보고 별 땅을 보고 농사짓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를 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덩덩 쿵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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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번 다 치고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쿵th Believe Mot 첫째 동봉 땅두고 끝에 땅두고 마지막 동봉 이런던 기도하던 하늘 보고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을 쓰고 동봉 올해도 대풍이며 내경에도 풍경이 있어 달아나라 밝은 나라 백악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들을 비추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씩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회장님 하늘 보고 대사하시고 1번 첫번째 대사하고 첫번째 그 다음에 또 두번째 하고 앞에는 하지말고 나중에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하늘 보고부터 시작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네 올해도 대풍이며 내년에도 풍년이 있어 달아나라 밝은 나라 대박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거짓말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영남농악에서 따는 바람이 잘하셨어요 시작 하늘 보고 시작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 보고 농사짓네 동동동 동동 올해도 대풍일세 내년세 내년에도 풍년일세 동동동 목소리로 달아달아 달아가라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동동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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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 불 빛이 우리 배를 비춰주네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 배를 비춰주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 지금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깨부셔야돼요 어차피 하실건데 미리미리 하실건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과에서 발음 잘 발음이 안좋아요 시작 만약에 장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입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덩덩 굴따굴따굴따굴 계속 이 패턴으로 가잖아요 장구가 안되면 입소리로 하신다 네 변호사님 시작 하늘 하늘 보고 시작 하늘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따고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동동 궁따궁 궁따궁 올해도 올해도 풍년이 대풍이며 내년 풍년이 동동 궁따궁따 달아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그렇죠 동동 동동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의 내를 비춰주네 그렇죠 네 하하하하 자 그 대사는 제가 카페에 다 얼굴을 띄니까 네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재미선생님 천천히 하셔도 돼 하늘 보고부터 시작 하늘 보고 땅을 나나나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그렇지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알쓰고! 연습 한 번 더 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신 분들 아이고 땀나라 아이고 땀나라 자! 우리 선생님 해볼까요? 하늘 보고 시작!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동동둑둑둑둑둑 불씨 보고 오래보! 올해도 대풍이오 내년에도 불씨고! 달아달!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 비춰주네 잘 오셨어요! 자! 샘물이네 비춰주기 시작! 하늘 보고 부탁 시작! 하늘 보고 너를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동동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올해도 올해도 대풍이오! 내년에도 얼씨구 하나 달아 하나 달아 하나 달아 밝은 달아 대박같이 얼취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 뇌를 빛해주네 얼씨구 잘하셨습니다 예 자 통과 선생님 아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하늘보고부터 하시면 돼요 하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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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따고 하늘보고 별 따고 아 그런데 거기 참고라 하하하하 말씀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하늘보고 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동동 콩콩콩콩 콩콩콩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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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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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날 대락같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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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 뇌를 비춰주네 얼씨구 얼씨구 아 감정을 시원하자 선생님 진짜 멋있어 아 감정이네 거의 뭐 4장으로 거장에 거장에 별다뭄이 역시 거장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난 안할게요 네 이거 너희 잘하잖아 잘못하면 달아달아 밝은 나라 이태백이 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목 나와요 자꾸 나오려고 부토단이잖아요. 김모 가수께서 부르신 달아다라가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또 이태병이 놀던 달아 달아다라 밝은 달아 장방같이 봉여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일단 약속입니다. 그건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다른 걸로 해서 내소전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죠. 그러면 문백상에 맞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만 근데 약속을 해야죠. 나는 지금 내온 거라는데 혼자는 막 다른 걸 하면 다 같이 해야죠. 그렇죠. 전체가 같이 해야죠. 약속해 약속해. 멋있게 하면 써봐야죠. 그러죠 그러죠. 자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다음 진도 복습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달거리 장단과 휘머리가 거의 유사한 게 많아서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꽹과리까지 들어가고 아니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꽹과리를 처음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꽹과리랑 같이 별달거리를 할 때 꽹과리랑 같이 합주를 하게 되는 거죠. 꽹과리랑 맞춰야 되거든요. 다른 악기랑 맞춰보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